집에 있는 응찬이한테 영상메시지 무슨 영상메시지야? 축구하다 이렇게 발이 이렇게 뿜질러 닿는데 안녕하세요 아 진짜 이게 뭐야 운동은 시험시험 합시다 너 너무 열심히 한다니까 너무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게 상태가 이게 뼈가 부러진 겁니까?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? 엄청 무겁다 그냥 부은거면 좋겠는데 지금 엑스레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까? 그렇습니다 의사의 소견은 어떻다고 합니까? 의사는 아직 얘기해보지 못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아 플레이오프 진짜 이겼는데 방앗경기 못나가기 너무 아 이 병상에 누워서까지 팀을 걱정하는 최재형 선수였습니다 아 우선데 미안해요 다들 나 없이도 우승할 수 있겠죠 이게 뭐야 깊은 절망에 빠져있는 최재형 선수였습니다 그 때까지 간지 mín이로 나이